트럼프의 공작기계 또한 레이저 분야에서 산업용 레이저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부산 백스코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분야는 산업용 레이저와 레이저를 응용한 시스템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시회에서의 주 목적으로 전시를 한 것은 솔리스테 레이저 계열의 디스크 레이저와 파이버 레이저를 응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트루 레이저 셀 3010은 솔리스테 레이저를 장착해서 정밀한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펄스 레이저나 CW 레이저 혹은 파이버 레이저를 부착을 해서 절단과 용접, 웰딩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굉장히 정밀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그동안 다른 가공 시스템에서는 부연하기 어려웠던 아주 정밀한 3차원 절단, 3차원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가공기입니다. 저희 트럼프 코리아는 한국에서 모든 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레이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저출력에 부터 고출력에 이르는 모든 레이저와 그에 필요한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많이 집중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극초단파 레이저를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만큼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저희 분들과 항상 함께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웹사이트에도 들어와서 살펴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